어? 직업 그만.. 어이구.. 몸에서 똥냄새나 직업 좀 찾고 어 없는데? 컴퓨터 아 일 그만두기 일단 좀 며칠 쉬어 내 생각에는 자스민부터 자스민이랜다 일단은 그 일 그만둬 어 나 일 그만두고 그리고 자 여자한테 올인한다 어 일 그만두고 어 아침에 자는거 나랑 똑같네 나도 이 시간에 자는데 아 어? 어? 어어어 이거 꼭 가야돼 어 이거 가야돼 가야돼 어 역시 직장을 포기하길 잘했어 어 캔디와 친구가 되었다고 들었어요 제스민도 이거 견제하는 느낌이야 어 뭐야 아 저녁 10시 아니냐? 아 저녁 10시야 어 오우 너 왜 화났어? 왜 화났어? 아아 층간소음 아 누구야 에헤 에헤 이건 아니지 같이 사는 공동주택에서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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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노에 큰일보기 분노에 큰일보기 분노에 큰일보기 아아 여기여 누군지 좀 보자 누군지 봐야겠어 면상 좀 봐야겠어 아랍 아니야 아랍? 뭐야 끝났어? 아 끝나버렸네 누가 들어있나 보자 근데 좀 누가 들어있나 내가 봐야겠어 아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쓱 들어가는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쓱 들어가는거야 저기여 응? 라소야 지타 집이였어? 응? 뭐지? 아무도 없는데? 할메! 할메 뭐한거야 집에서! 할메! 아 뭐야 아무도 없는데 이거 집으로 갈래 무서워 아 아직 초대가 안되네 제발 백수 생활좀 하자 일단은 레넨즈님 고맙구요 김만료님 감사드립니다 땡큐 이거 이거 참 스토리가 정말 나는 일단은 캔디를 이번에 꼬실작전을 짰어 일단 4800원이면 앞으로 살기 괜찮단 말이지 가든샐러드 먹고 그... 어딨냐 그 클럽 만들기 저 할메 무슨 짓을 한거지? 클럽을 개설해 초대자 전용가입 그리고 아니다 누구든지 가입할까? 클럽회원 추가 마음대로 추가할 수 있는거야? 어어 내가 여태까지 봤던 애들만 있는건가요 여기는? 어? 어? 로사제이드 처음 보는데? 어 하렘클럽 만들자 어 사교모임을 사교모임을 가장한 아 잠깐만 이 클럽에서 뭘 해야되냐 근데? 사교모임을 어... 가장한 음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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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모의 클럽 어... 어... 누구든지 가입 가능합니다 자 자 제 생각에 일단은 골드만 크리스티나 로사제이드 베르캔디 어... 루나 아... 비다 제스민더 이거는 내가 일단 뭐 하나 좀 살펴봐야겠어 가입이 된거야 그냥? 가입 조건 혼인여보 미혼 아! 어 제스민 더 안돼 어... 제명 이걸로 알아보자 나이 청년 청소년이야? 크리스티나는 뭐야 성인 아 청년 청년만 어린이 성인 안되 청년만 재산상태 서민층 중산층 부유층 재산상태는 괜찮아 특성 기술레벨 2 이상 아 한번 알아보자 특성 알아보자 제이드 깔끔함 제이드 좋아요 다혈질 댄싱머신 댄싱머신 아니네 남의 떡이 더 맛있지 않아 뭐지 얘네 제이드 깔끔한데 야심가네 제이드 어 야심가 안되는데 피곤한데 피곤한데 외향적임 아 좀 무난한 유쾌암 너무 무난한거 음악애호가 에 너무 무난한거 너무 무난하네 질투심많음도 있네 질투심많음도 있네 제이드 하나 남았는데 아닌가 어 됐어 이정도면 됐고 활동 추가 일단은 우리 클럽은 뭐 할거냐면은 뭐 할거냐면은 일단 커피 커피 한잔의 여유 어 이거하고 커피 한잔의 여유 그리고 의상 입어보기 어 이거 잠자기는 뭐냐 목욕도는 샤워하기 이거 뭐야 또라이 클럽 아니야 어 또라이 아니야 이거 어 끽 끼와 함께 클럽 사랑 나누기 클럽 어디 이게 말이 되는 클럽이야 이거 이상한 이 이상한 클럽인데 이거 어 어 잠깐만 아 모닥불가에서 어울리기 이거 이거 뭐야 이런거 되는거야 근데 이거 뭐야 이상하다 무슨 야비하게 권장행동과 금지행동을 선택하세요 그렇게 가면 안돼 그리고 요리하기 그리고 미온 요리하기 그리고 이제 낭만적으로 대하기 요 대상 클럽 사겨볼 음모에 그 다음에 금지행동 금지행동은 겁주기 이런거 어 이런거 하면은 서로 안 떨어지니까 직굳게 행동하기 이 물건 파괴하기 물건 훔치기 해킹 해킹하기 해킹하기 클럽 클럽 아지트 우리집 우리집이야 어 일반 부지 유형 모든 수영장 모든 상점 아냐 우리집이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하겸 모임을 가져간 음모의 클럽이 완성되었습니다 어 음 좋아좋아 음 오늘 모임이나 한번 시작해볼까 모임이나 오늘 한번 밥 먹고 모임 시작하자고 오늘 밥 먹고 밥 먹고 밥 먹고 모임 시작하자고 밥 먹다 또 멍 때린다 이거 음 음 모임을 시작할 생각에 기분이 좋은 막두다 음 아 콘서트 10시 약속 있지 참 아 까먹을 뻔했다 그러면은 어 갑자기 할머니 생각이 왜 나 아 할머니 가지마 어 돌아와 돌아와 왁두몬 잘 살라 그래 혼자서 할머니 좀 챙겨드리긴 해야되는데 이거 치우고 치우고 가방에 넣고 치우고 어 어디가 이거 결국 할머니한테 가서 뭐야 이거 편지 음 어 한번에 치우네 어 자 10시까지 뭘하지 어 풀게이지를 채워놓고 밤에 미친듯이 놀고 낮에 자는거야 그걸 반복한다 앞으로 인정 에너지가 좀 없네 좀 자 어 자 어 10시까지 자 또 에너지 없어서 또 털리지 말고 자 음 어 어 안녕 오늘 도시에서 놀려고 하는데 당신의 집에서 머물러도 될까요 아니 이거 어떻게 어 답장 어떻게 보네 어 왔어 아니야 오라고 부르기 야 왁두야 일어나 미친놈아 일어나 오 우 오 놀러 왔어 열쇠 주길 잘 했어요 어어우 우 우 우 우 우 우리 집에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õ 너 vida 와 지금 다 잠 덜 깼다 잠 덜 깼다 한쪽 눈 감겼다 우리 집에 너도도도도도도도도 아라..이야 지금 컴퓨터에 왜 앉혀 인터넷 게시판에 도배하는 모습을 왜 보여줘 아니 그만해 그만해 제발 소원이야 부탁이야 찐따야 제발 찐따야 제발 기분 좋은 하루 만들어주기 아니 침대에 어 왜 어디가 어디가 아니 왜 아니 뭐지 어 미친 찐다 야 눈치 좋네 없어 오늘 10시에 약속 아니었냐 근데 약속 취소됐냐 아 나 진짜 찐 왜 그래 왜 화나 아니 아 이번에 못참아 이번에 못참아 이번에 못참아 어 야 야 나와 무슨 짓이 해 나와 어 어 아니 안에 누구 있는 거야 안에 누구 있는 거야 알방구야 소음에 대해 격하게 하기 하기 뭐 하는거냐고 도대체 죄송합니다 당신 말대로 제가 무신경 했네요 소음을 내지 않도록 주인할게요 좋은 이웃이 되도록 충고해줘서 감사합니다 어 지금 들어가고는 싶은데 나 지금 어디가야 된다고 나 어디가야 된다고 여러분들 나 어디가야 돼 나 어떻게 가 어디 어디로 오라 그런 거야 걔가 뭐야 어 어 뭐야 없는데 오늘 도시에서 놀려고 하는데 당신의 집에서 머물러도 될까요 아니 잠깐만 나 어디로 가 나 뭐야 지금 약속 없는 거냐 지금 약속 없는 거냐 아 의자를 치워버려야 되나 으 으 잠깐만 캔디랑 제이드는 누구지 아 얘가 제이드 한번도 못봤는데 야 됐고 야 지금 사교모임 시작이야 모임 시작해 모임 시작해 어 어 왔다 모임하러 왔다 제이드는 안오나 어 제이드 왔다 아 얘가 제이드구나 어 제이드 사진이 났네 어 사진이 나 어 어 들어와 일단 캔디가 일단 가야지 들어와 들어와 얘들아 어 내가 왕이야 어 외모칭찬 가고 오 음 뚫 둘만의 농담하기 어 뭐야 왜그래 왜그래 안돼 왜그래 미친 왁두야 주제를 알아야지 너 왜그러는거야 왁두야 그리노이 포이비 슈비니 운픽타임 어 어 좋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슬로우 아니 이건 뭐지 응 어 왁두기 뭐지 어 제발 왜저래 맞이해 아 이렇게 한명씩 맞이하고 집으로 들여보내는거구나 어 그만 얘기하고 들어와 보레 키스하기 가자 들어오고 우리 집이야 얘들아 우리 집이야 으응 이게 프랑스식 인사래 어 아무것도 아니야 깊은 뜰 없어 프랑스식 인사고 이거 뭐 다 다 다 최고 이거 왜 다 따봉이냐 이거 왜 다 따봉이야 이거 아 권장한다고 어 왜이래 왜이래 미쳤어 음 좋아 손잡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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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 손잡기 손잡기 손 한번 잡아 제발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빨리 야비한 즐거움 하지마 제발 쟤 왜저래 손 좀 잡으라고 제발 똥 좀 싸고 올게 미안해 똥 좀 싸고 지금 똥 쌀 똥 쌀 때가 아닌데 어 커피 권장했다고 커피 오지개만 먹네 하트 커피 그만 먹어 제발 요리약이랑 그만해 가만있어봐 야 야 커피하고 요리약이 제거하고 커피 그만 먹어 어 어 됐어 어 됐어 됐어 낭만적으로 내하기로 가 어 처키스 야 간다 야 간다 왔다 이게 바로 클럽의 사교의 힘이야 안 돼 어멋 하하하하 왔어 클럽을 이용해서 어 그냥 했으면 난 못했을거야 에에에 근데 아직 러브가 그렇게 많이 안올라갔는데 하하 하하 하하하하 자고가라고 하기? 뭐 다 권장이야 권장 미쳤어 지금 으음 한번 더 해봐 하하 계속해서 이렇게 결혼각으로 가자 으음 으음 끌린다고 고백하기도 지금 한번 먹힐 생각인데 밥 밥 배고프냐? 이 와중에 또 처먹네 키스 날리기 으음 으음 오우 예아 키스 날리기 좋아요 어 잠깐만 나지야 아니야 여자친구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기? 잠깐만 지금 넘어왔어 넘어왔어 사랑나노기 rede 얻 여 여 여 여 오우 예쁘다 가 가 가 가 가 여 여자친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! 드디어 저도 커플이 되어집니다 어 좋다 좋고 애정표현하기 슈파마 너도 지금 왔어? 불멸에 볼 쓰다듬기 어 얘가 먼저 뽀뽀해줬어? 야 넌 나.. 가 이제 넌 가 가 죄송합니다 여기 탈퇴 어 가 불편하네요 어 여자친구 됐구요 어 스킨십 같긴 어 됐습니다 어 됐어 이제 나 이렇게 직장없는 개 백수인데 괜찮니? 나 진성 백수 히키 지금 그건데 괜찮은거야? 지금 넌 이거 마실 때가 아냐 매우 창피함 동시에 여러명과 사귀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닌것 같습니다 바람피우다 들킴 아니 이게 바람피우다 들킨거야? 뭐야 스킨십 깎이 커피 그만 먹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안기 함께하기 어 어 어 어 어 함께하기 어 함께해 함께하기 어 어 아 흠 시 어 와 왁두 그냥 미쳤어 왁두 너 지금 슬그따 왁두 미쳤어 지금 아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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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엤 어 감사합니다.